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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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이제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겠지 했더니 역시 첫 시간 지리를 가르쳤던 그 지리교사가 그 수업을 똑같은 수업을 두 번째 시간에 하더라는 겁니다 아들은 야 뭔가 잘못됐다 이상한 걸 느꼈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업 시 둘째 시간도 똑같은 지리공부를 또 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세 번째 시간 수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학생들은 다 떠나고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선생님은 첫 번째 두 번째 가르쳤던 지리 선생님이 똑같은 지리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이건 결정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첫날 처음 와가지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셋째 시간이 끝났는데 그때 이제 그 지리 티처가 눈치를 챈 거예요 너 오늘 학교 처음 왔니? 내 시간표 꺼내봐 이 크레스룸을 찾아가야 돼 알았어? understand? 얼떨떨한 표정을 보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 교사가 그 크레스룸까지 찾아줬다고 그래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 20년 지난 다음에 들었는데도 이야 이 못난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더라 이민의 개척에 1세대 부모들도 엄청난 고충과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누구 하나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어린 자녀들도 그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민 생활을 해가면서 아직도 현지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자녀들은 영어에 익숙해졌어요 그런 아들이 대학에 가서는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 에세이를 수정해 주고 교정해 주면서 알바이트를 하더라고요 자녀들만큼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30대 40대가 돼가지고 이민 오신 1세대 부모들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가 영어를 서투르게 하고 못하니까 한국말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상당히 알게 모르게 부담감을 갖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또한 모국어를 잊어버리니까 코리안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족 안에서도 두 가족으로 갈라지고 한 내셔널리즘의 출신들이지만 완전히 영어권, 한글권, 커뮤니티가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고 그리고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한 지붕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속에서도 이런 차별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유대인들의 민족성은 수천년을 외국으로 떠돌아 댕기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결코 부모든 자녀든 모국어를 잊지 않았고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를 굳게 붙들고 지켜오면서 0.2%의 소수민족들이지만 그 어느 때든지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층 사람들로 남아있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일단은 이 질문은 남겨놓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문화와 전통과 가치를 초월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들은 자기 민족들의 뿌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는 그 민족들의 삶의 방법이고 그리고 가치관이고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뿌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뿌리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그 소상들이 지켰던 문화와 전통과 가치를 미국 땅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분들은 초창기에는 코리안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졌고 수치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국이 국위가 선양되고 한류바람이 불고 나니까 요즘은 한국의 복고적인 문화를 잡고 보급하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미국의 문화는 복합문화입니다 다민족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 다민족 복합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소위 말하는 인터컬처럴 상호 문화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문화라는 것은 좋은 문화 나쁜 문화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문화는 좋은 문화고 내게 불편한 문화는 불편한 문화일 뿐이지 어느 문화가 좋으냐 맞냐 틀리냐 쉽게 반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타민족 문화는 다른 종족들의 문화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참 문화와 그리고 복합문화 속에서 상호 인터컬처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문화들에 대한 우리의 수용 태도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브라질 성도들은 카니발 문화를 받아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유럽인들의 전통문화인 할로윈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배격해야 됩니까 미국 선도들의 문화는 음주 문화 보통입니다 흡연 문화 담배 피우는 거 꺼리낌 없습니다 그걸 받아야 됩니까 배격해야 됩니까 한국교회의 주일성수 11조 문화를 받아야 됩니까 배격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민족이든 어느 문화든지 그 출발을 분석해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의 카니발 사육제라는 문화도 사실은 변질된 크리찬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사순절이 시작하면 고기를 못 먹잖아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고기 못 먹는 사순절이 오기 전에 왕창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육제 카니발입니다 사육이라는 건 고기를 사양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40일 동안 육식을 못하는 대신에 그 40일이 되기 전에 실컷 먹고 마시고 그것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문란한 문화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한국의 풍악놀이도 그 출발을 보면 풍년을 이루어 달라는 땅의 신에게 축제를 드리면서 신을 기쁘게 하는 그 놀이가 풍악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문화의 가치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문화가 나옵니다 하나는 위의 문화 또 하나는 땅의 문화입니다 위의 문화는 그리토와 함께 살림을 받은 생명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땅의 문화는 땅에 속한 죄와 불신앙으로부터 수금의 문화를 이 땅의 문화라고 성경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의 문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1장 5절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불신의 문화는 결국은 그 헛된 우상에게 속한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 땅의 문화입니다 다른 교양스러운 적절 높은 단어를 쓰긴 쓰지만 사실은 파헤쳐놓고 보면 모든 게 다 음란한 문화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인간의 정욕을 채우는 탐심의 문화일 뿐입니다 경제다 교양이다 교육이다 사회다 다른 말로 포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위의 문화가 아닌 땅의 문화는 그 끝은 정욕의 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요 죄의 문화일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토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선포하셨어요 빌리포스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그들 그들은 누구냐 하면 땅의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땅에서 잘 먹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무병장수하고 그래서 뭐 할 건데 최후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수단과 방법으로 즐기고 먹고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 이 땅의 문화의 목표이고 비전이고 특징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부터 우리의 시민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이 시민권을 가진 위의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골로스에서 3장으로 돌아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땅의 사람들이고 영원한 정욕의 노예들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신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내 삶을 보면 그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암만 성경이 그렇다고 해도요 내가 내 삶을 보면 여전히 정욕 가운데 있고 욕심 가운데 있고 이기심이 많고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다 번번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시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속으로 절망을 해야 나는 틀렸어 여러분 이게 풀지 못하는 고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민권 받는 날 기억됩니까? 코트에 가서 선들고 성적이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민권을 받고 박수를 받고 시민권을 받자마자 우리의 입에서 영어가 쫄쫄쫄쫄 나오던가요? 집에 와서 배고픈데 이제는 김치는 냄새도 싫고 미국 시민권이 됐으니까 버러 치즈만 땡기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문맥률이 75%예요 시민들이 아직도 글씨를 제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에요 법적으로는 시민이에요 이 나라의 질서와 이 나라의 의무와 권리를 혜택을 드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시민들의 시민 그런데 왜 영어가 아직도 서투릅니까? 왜 미국의 음식이 아직도 우리의 입맛에 한국 음식만큼 땡기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뿌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세월들 속에서 익혔던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습관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메리칸 시리즌이 됐지만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코리안 스타일로 살아왔던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드린 대로 이 땅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이 땅의 문화와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언어를 배우듯이 천국의 시민이 되면 천국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언어를 훈련해야 될까요? 말끝마다 과거에는 기뻐서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배불러서 죽겠고 그게 생각 없이 살던 옛사람들의 우리 언어의 습관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천국의 언어로 바꾸면 말 한마디 바꾸면 되거든요 야 배가 고파서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기뻐서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여러분이 천국의 언어의 차별을 감지하셨습니까? 얼핏 들으면 죽겠다는 말로 들리지만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기뻐서 죽게 있고 배가 고파도 불러도 이제는 주님께 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말씀이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습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사는 천국의 시민이지만 아직은 서투르는 시민이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늘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위의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껏 본다는 것이 땅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3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 또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지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살 때에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뭔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느 나라 시민인가에 대해서 돌아오는 혜택이 하늘과 땅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세요 북한이나 아프가스 안에서 태어난 그 나라 백성들은 그 나라에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절망과 비극밖에 없잖아요 그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라면 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죄죠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온갖 혜택과 보호를 받는데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영어도 제대로 못해 이 나라 문화 역사도 잘 몰라 우스갯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민권 인터뷰로 간 할머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신가요? 워싱턴 브릿지 워싱턴 브릿지 그래도 합격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미국 시민권에 자격을 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혜택이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면수 목사님 간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10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료적으로 교육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사랑을 북한에 쏟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억류를 해가지고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종신강제노동형을 언도했습니다 병이 들어도 병원에도 보내지도 않고 겨우 죽을 정도가 되면 병원에 보내고 31개월 동안을 종신 갖춰야 되는데 31개월 동안 중노동을 했죠 중노동 그리고는 석방이 됐는데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석방이 됐는지 모른다 아는 것 하나가 있다면 자기가 캐나다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전 수상도 얼마나 힘을 쓰는지 수상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수상이 됐는데도 자기 국정운영의 1번으로 이 목사를 구출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북한 당국을 향해서 우리 시민을 석방하지 않으면 국교를 끊어버릴 것이고 당신들의 나라를 국가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무역을 다 막아버릴 것이다 통보를 받은 북한이 불리익을 당할까 봐 놀래가지고 받을 손해를 생각하니까 임목사 한 사람 풀어주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도 15분 전에 알았대요 석방되는 걸 15분 전에 석방대에서 나와 보니까 캐나다 수상 전용 비행기 두 대를 보냈더래요 특사를 14명을 파견을 하고 아프가니탄에서 수술하는 외과 캐나다 의사 두 사람들을 불러다가 비행기에다가 마치 원비어처럼 죽어가는 줄 알고 비행기에서 급하면 수술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비행기 안에다가 수술 시설을 해가지고 왔더라 이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백인입니까? 난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 시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상이 자기 시민 한 사람 구하겠다고 비행기를 두 대씩 보내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비행기 한 대가 움직이는 한 시간의 비용이 2만 5천 불씩 들어갔어요 자기 한 사람 코리안 캐네디언을 구하겠다고 수백만 불의 국가 예산을 쓰는데 왜 우리들의 비싼 세금을 저 코리안 한 사람 구하는 데 쓰느냐고 항의하는 캐나다 시민이 한 사람도 못한 사람 석방이 돼가지고 오타와에 북해를 갔는데 상하 양혼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고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다 시민권 하나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조금 서늘하게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31개월 있는 동안에 세계 각지의 성도들로부터 받은 위로의 편지가 2천 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한 분도 보낸 사람도 없고 보낼 방법도 모르고 보낼 생각조차도 없고 심지어는 알젠틴, 포르츠칼, 스페인,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영국,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각국의 성도들이 2천 통의 위로 편지를 받았는데 500년, 1000년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 성도들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같은 형제가 북한에 갇혔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내 민족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랑을 베푸는데 본인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인 3명이 북한에 석방되었을 때 저들도 다 한국 출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요 새벽 2시 반에 공항에 나가서 비행장에서 돌아온 아메리칸, 코리안 시리즌들을 끌어안고 영전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크린턴 대통령이 가서 데리고 왔어요 카터 전 대통령이 가서 북한에 억류된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한국인들이에요 그러나 아메리칸 시리즈는 하나 가졌다는 것 때문에 국가가 대통령이 한나라 백성을 살리겠다고 전직 대통령들을 다 동원해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런데 이제 천국 시민이 되면 장차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빌리포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그 많은 생명들을 구했지만 이 땅의 패스포드는 다 익스파이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들은 언젠가는 끝나요 그러나 하늘 시민권의 패스포드는 익스파이어가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서 마중하는 그 정도의 영광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화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변해버리는 이 최상의 극치의 최대의 변화가 영광이 앞으로 하늘 시민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변화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그 위에 것을 찾으면서 그 영광에 변화될 그날을 그 나라를 그 임금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의 방법과 철학이 이미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3장 5절에서 말한 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3장 1절에서 거듭 말씀한 대로 너희가 그리토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고 거기에는 그리토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데 그 나라를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 나라에 갈 영적인 준비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매일 시간마다 못 박아야 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토화 돼 갈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늘나라 시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